썰매를 끊은 일에는 나같은 루돌프가 나서줘야 하지 않겠어? 그러니까 어서 내 곡비를 잡아! 봉사활동을 위해 입은 복장이지만 의외로 전투하기도 편하고 마음에 들었어. 나의 절도 있는 몸놀림, 동경하게 되지 않아? 복장에만 눈이 갔다고? 아니, 왜? 선물, 등장! 날 봤으면 알아서 비키셔야지! 또 당해주셨네? 허! 도망치지 않고 내게 다가오는 거야? 루돌프를 본 목격자는 처리해야겠지? 1, 3! 히압! 인생의 쓴맛을 보여주지! 이도 당해주셨네? 히압! 도망쳐도 늦었어!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야! 꿇어라! 열등생들! 리드린 뭘 할 수 있는데? 히압! 하하! 이거거든! 이것이 바로 엘리트 루돌프의 힘이다! 뭐야? 힘자랑? 내가 힘 조절 같은 걸 해줄 줄 알아? 리드린 뭘 할 수 있는데? 핫! 합점 투성이다! 전부! 니들은 선물이고 뭐하고 없어! 조금만 더 수련하면 날 함선 대응으로 쓸 수 있겠다고? 아하하! 꽤나 신박한 농담이었어! 아, 아, 저기... 왜 그렇게 진지하게 날 훑어보는... 으야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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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